해적 밴 이면은 제페리스 안하는게 나은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래 제페리스 시너지가 너무 좋아 해적이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죠 무엇을 해야요? 얘도 중매 성향은 아니야 얘가 쓸 수 있는 야수가 하나 있구나 야수 빼고는 다 지금은 또 야수가 감자와리 팀인건데 아 맞아 내가 이거 보고 딱 든게 감자로 면같이 해갖고 그런거 같지 않아요? 나만 그런거? 근데 어차피 책임 자체가 손 더럽다 많이 가는거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예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예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예요 흠 심지어 싸우기였나유?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여기까지 해봤고 여기까지 합시다 아 난 이렇게 할래 잘하고 계십니다요 야 오른쪽이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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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얘기하는거죠 아 그래 아니 어차피 얘 저거잖아 아 내 생각이 짧았다 아 그러네 그치 어차피 얘가 죽을일은 없어 광폭으로 하면 되네 아 아 이렇게 배워갑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 아 근데 뭐 어 뭐 이렇게 돼 아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안살라 그래요 자꾸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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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가 못 쪼갖고 어차피 얘가 대장량이 갖고 있으면 내가 털려 어떻게 어차피 야 뺐고 뺐고 아이씨 아아 아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오케오케오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이해함 위험을 자초하 오기 얘 뭐야 다냐? 아아 쟨 또 저거 나온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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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아 으어어어어 으어어 으어 으어어어어 으어어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씨 이거 6발 땡기네 5발 하자고 6발은 어때요? 솔직히 이거 죽을 가능성 없거든요 6발 난 6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6발 하려면 이거 허락 좀 부하자 진짜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왜요? 왜요? 또 사라졌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지렸다 넌 신성한 땅을 침범하였다 이걸 이제 어디서 주냐 일단 바르자고 아 근데 얘가 이미 주는 것도 있어갖고 아 근데 이제 이거 빼야되겠다 얘네 둘 빼야되겠다 이제는 저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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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 이야 얘도 핵이긴 했네 야 이거 한번 뚫어봐 아 그것도 괜찮아 하고 천보우주는 멧돼지를 찾아서 걔한테 도발을 걸어야 돼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해보고 있거든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엄룡으로 하나 해놓을까 빗송이 떴네 빗송이구나 아 여기 있네 아 잠깐만 이거 생각 좀 해 빗송 차를 가 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 이렇게 된거 적어가야 된다 어 아감마감로 가야되겠다 아감마감되기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차를 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감마감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바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업할까요? 이거 업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업해도 안 죽을 것 같아 피가 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차를 가 두 개를 뽑아 오케이 아 그거는 어 그래? 우선은 쭉 가봅시다 이게 지금 몇 보지? 가멧 악마 가멧 악마 아니 잠깐만 가멧 악마 기계 정념 팔팔에다가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이렇게 그럼 이거를 사서 아니면 이거를 사서 이걸 봐 어차피 얘가 지금 의미가 없어 이제 안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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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의 이름 뼈는 무다하다 과거의 이름 뼈는 무다하다 이렇게 어우 굳굳 아 그러네 이건 정룡과 같이 짱이다 아 나 이것 좀 팔게요 아 잠깐만 나 우선 정룡과 왜냐면은 기계가 둘이네 기계가 둘이다 예 그니까 저는 이걸 아 그렇지 나 이거 빼래 아니 정룡 이거를 빼자 이거를 빼고 과거에 잃은 뼈는 묻어둘 얼어붙은 바람이 날 이야 아주 뚱이직한 하수인이군요 묻어둘 야 배치도 이게 다인데 여기다 독바르고 음 독바르고 해야 되겠다 너무 높고 이거 빼고 아 야 가시메 떼지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 아 다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아 그래요? 우선 이렇게 해봅시다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와... 정리형가 너무 좋다. 정리형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이가 있어. 이건 너무 좋다. 정리형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이가 있어. 정리형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이가 있어.